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레츠고! 별거 옆에 카메라 앞에서 만나요! 아름다운 새우 참기름 가리비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와, 진짜 부드러워요 떡 worth ίδι 떡볶이 comprised 넣은 떡볶이 떡볶이 관련된 떡볶이 떡볶이 올리브융 떡볶이 떡볶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떡볶이 와아 음 내용 구ning 계란불어내는 선, 식감도 para 스털도 중국당면 투척 이거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어봅다 하... 중국당을 덜 익었어요 혼도 맛있네 혼도 맛있네요 응, 더 익었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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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흠 아유 크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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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과자 과자 먹방이 끝났습니다